옵지나 가위바위라 스쿼 누워 누워 하나 둘 셋 내가 기선제압용으로다가 패서 최대한 가구 마지막이 질 것 같으면은 내가 진짜 죽을 가구로 이레헨 대 정희진 정희진 대 이레헨 반반 승무자 됐고 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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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제가 약간 스쿨스하게 몸으로는 조금 딸려 보이는데 제가 또 연륜으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연륜으로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레헨 선수가 약간 자신감 없는 모습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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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용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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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 돼요. 김용준! 들어갔어! 와 큰일 났다 이거! 와 힘을 많이.. 이야 지금! 레디 고! 아 처음에! 초반에! 레디 고! 아 처음에 초반에 레디 고! 아 처음에 초반에 초반에 당겨서 카트 초반에 유정원! 유정원! 와! 유정원! 와! 유정원 승리! 우리 아빠들 오늘 나가서 팔씨라는 일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아이들 앞에서 이겨줘야 또 어깨가 또 이렇게 하면 힘이 빡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팔씨름 훈련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빡! 렛츠고! 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축을 하는 상태에서 몸에 붙인 상태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머리를 고정을 시키고 땡겨보려고 하겠습니다. 자, 준비! 시작! 하나! 셋! 둘! 둘! 당기세요! 셋! 셋! 뒤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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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누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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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서 사람 근육의 길이가 최대한 길력을 발휘하는 구간이 90도 구간이란 말이에요, 보통. 붙인 구간도 아니고 편 구간도 아니고 90도 구간인데 80도 구간이 8시간에 축하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붙인 상태로 벌어지지 않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해동으로 가시죠. 시작! 뒤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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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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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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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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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